문화재청의 보물 1021호 산청 성남함사지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국보 승격을 예고했습니다. 문화재청은 제작 연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고대 조각사 연구의 기준이 되는 유물이라며 성남함사지 좌상 발견으로 8세기 중엽에 이미 직원인을 하고 장엄이 없는 열애형의 비로자나불이 성립됐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불상 받침돌 안에서 발견된 납석 사리호가 1986년 국보로 지정된 만큼 이를 봉안했던 석불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. 산청 내원사가 소장하고 있는 산청 성남함사지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은 766년 제작된 직원인 수인 비로자나불 중 가장 오래된 불상입니다.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고려 16나 한도 2점과 고려 500나 한도 등 불교 문화재 5건을 포함한 총 6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.